댄스팀 렉코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인스타 유튜브 같은 데서 촬영도 하고요. 이렇게 버스킹도 하고 공연도 하는 그런 댄스팀으로 활동 중이고요.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팬말에 인스타 들어가셔서 팔로우 하시면 저희들의 소식이나 저희들이 찍었던 영상들, 릴스 이런 거 재밌게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들의 맛있는 모습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?